네, 원래 낚시를 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나노치가 출시가 되어 인기가 많아요. 38, 40, 42에 2.2g, 2.7g, 3.2g 소비자가 12,000원입니다. 네, 현금가로 하면 문의하시면 좋은 가격으로 여러분에게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2.2g, 2.7g, 3.2g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옥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많이들 선호하고 길이와 그램수도 좋습니다. 소비자가 12,000원이고요. 저렴한 현금가로 할인 판매하고 있으니 문의하시면 저렴한 가격에 상담해 드립니다. 네, 질 좋고 가격맨 굉장히 저렴하고 좋죠. 12,000원을 엄청 싸게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하세요. 핸드폰 010-8953-7747입니다. 뜨거운 제품입니다.